시켜내겠어! 억눌렀던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마왕이라 불리는 나 자신을! 크으! 최고로 매콤했지! 하하하! 내가 그런 말도 했었나? 역시 갭쌀심한 쿠키! 스코빌리아 최강의 마왕이야! 결승전이 내일인데 떨리지는 않아? 당연하지!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억눌렀던 나 자신을 이겨냈다고? 우와! 역시 우리들의 마왕! 최고로 화끈해! 브이당 녀석, 흥분했던 게 미안했나봐! 완전 풀이 죽었네! 너, 난 괜찮아! 하하하! 놀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끈함은 처음일 테니까! 캡사이시마 쿠키! 맞아! 그리고 그건 파르페리아도 크렘나이츠도 마찬가지야! 히하! 좋아! 그 녀석들이 놀란 사이 순식간에 이겨주겠어! 하하! 하하! 거미! 승자! 퀴나막맛 쿠키! 하하! 역시 퀴나막맛 쿠키님! 대검을 들고 그런 민첩한 움직임을! 좋은 대련이었어요! 자, 일어설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결승전 전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다니 영광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크렘나이츠에서 여러분과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만의 기사도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퀴나막맛 쿠키! 내일이 바로 결전의 날! 크렘나이츠의 명예를 빛낼 결승전이네요! 지난번 3차 시험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빛낼 저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기대돼요! 크렘나이츠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세요! 어때? 무슨 소리 들어요? 자꾸 밀지마! 이러다 들키겠어! 흠...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요? 당연히 푸른주스맛 쿠키지! 마법약 제조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어? 그럼 이미 들켜버렸을 땐 어떡하실 건가요? 도... 푸른주스마 쿠키! 드... 들켜버렸다! 별다른 용건이 없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래도 한시가 급한지라... 잠깐만! 대단하더라! 미궁 전차를 이용해 마법약을 만들다니! 으... 맞아!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어! 마법약에 그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니! 어라? 그렇게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어? 그게 아니야! 우린 그냥... 어...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뭔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너를 응원하고 싶어져서 그래! 하하하... 나 참... 마법사들의 변덕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밤새도록 마법약을 저어야 하는데도요? 팔이 저려도 멈출 수 없다고요! 그걸 여태 혼자 했단 말이야? 문제없어! 쿠키도 많으니까 교대로 저으면 되지!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